나 물 좀 갖다 줘. 물? 그거 말고 물 좀 갖다 주세요. 어머머. 냉장고가 바로 본인 뒤에 있는데. 또 동자가 들어갔구나. 아니야, 나야. 또 동자가 들어갔구나. 아니야, 나야. 물 좀 갖다 주세요. 시원한 물로 갖다 주세요. 진짜로 뒤에 있는 냉장고에서 꺼내네. 이게 말이 되나고. 저렇게 안 움직이면 안 돼, 진짜로. 진짜로 뒤에 있는 냉장고에서 꺼내네. 물티스도 조금 갖고 오세요. 물티슈? 그건 소독티슈라서 안 돼요. 꼼짝을 안 하시네요. 잠시만요. 본인이 좀 하세요, 앞으로. 방금 앉았는데. 그거 말고 사이다가만 있으면 꺼내주세요. 사이다요? 네. 어머, 아니 그럼 서 있을 때 말씀하시지. 저것도 심하다, 진짜. 방금 앉았는데. 이건 사이다가 아니에요. 빨리 편의점에 갔다 와보세요. 어머, 편의점에 갔다 오라, 세상에. 이 더운데? 빨대도 하나 꽂아주세요. 아... 빨리요, 빨리, 빨리. 아니, 어린 광이 우리 아들 9살인데 저렇게 안 해. 빨대도 굵은 거 말고 얇은 걸로 꽂아주세요. 아니, 근데 진짜 현실에서 저렇게 계속 하신다고, 진짜로? 네. 원래 애교가 많은 스타일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언제까지 그럴 거냐. 솔직히 힘듭니다. 이해하기도 힘들고요. 솔직히 힘듭니다. 그렇지. 그렇지. 응. oser 찐